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일꾼으로 당선된 구의회 의장단과 서울시의원을 한 명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재 기자가 허훈 서울시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를 명품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허훈 의원. 약 두 달 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훈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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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7월 1일 개원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7월 달에는 저희가 의회에 출근해가지고 선서하고 정신없이 이제 적응하고 상임위 업무들 파악하고 추경 바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청 집행기관 추경 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경 심사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8월 달에는 또 우리 8월 8일 9일 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또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수해 복구 현장이라든지 뭐 청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주민들 만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7월 달에도 또 초복이 있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많이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8월 말이 됐고요. 이제 9월 달부터 또 임시에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이제 그 전에 10대 시유에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하나의 위원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도시위원회와 주택위원회로 이번에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우선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 구역지정,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 건물이 올라가고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부분은 주택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이렇게 보시면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안은 원래 그 상의법인 법에서 정하고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부담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는 요청자가 부담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의법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으로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조금 길을 열어가지고 서울시나 구청이나 다른 상의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자부담을 통해가지고 비용을 모금을 하거든요. 모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실패할 확률도 많고 진단, 안전진단에 한번 탈락한 경우에는 또 다음번 할 때는 또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기금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천이 아무래도 교육특구다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 중에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냉난방기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건축 재개발이 우리 목동의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이 내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저층 주거지 밀집 쪽에 할 수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가지고 저를 압승시켜주신 만큼 또 크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대도 많을 텐데요. 시위에서 지금 원내부대표를 맡아서 지금 여당과 야당 협상하는 일부터 정책 방향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 또 서울시민들이 필요한 일들 꼭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쏟을 거고요. 기대가 큰 만큼 또 일로서 또 주민들께 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